일본의 국민 메신저가 지분 매각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기업과 국민의 이익을 가장 우선하고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사흘 내리 군수시설들을 집중순찰하면서 수출용 무기 생산을 동요했습니다. 나반식으로 진화한 김정은 찬양가 방송에 대한 접속을 우리 국정원이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김현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본의 국민 메신저 그렇게 이제 불려도 손색이 없는 네이버의 라인이 지분 매각 논란에 지금 휩싸여 있죠. 우선 이 라인 야후 일본에 지금 있죠. 이 지분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지분 구조를 우선 보시면 우리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각 오십 퍼센트씩으로 양분해서 지주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네 한 주만 넘어가게 되더라도 경영권이 이탈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합작으로 설립된 A홀딩스라는 지주회사가 라인 야후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주회사네요. A홀딩스.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에 라인이 그러니까 일본에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일본 국민의 약 80% 그러니까 1억 명에 가까운 9600만여 명이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카톡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그리고 신중호 라인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분이 함께 개발을 했는데요. 사실 지난 2011년 3월 11일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을 당시에 기지국이 파괴되면서 어떤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재난 상황 속에서도 비상연랑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진 메신저를 개발을 해라라고 이해진 의장이 이야기를 했고 이에 따라서 개발된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때도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호 조치라든가 본인의 위치를 알리는 이런 역할을 해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사회적 신뢰를 얻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이런 메신저 서비스에 이어서 라인 페이나 블록체인 이커머스 또 라인 망가와 같은 B2C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일본 사회 내에서의 영향력이 굉장합니다.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논란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한국 회사인 네이버의 50% 지분을 갖고 있는 이 라인이라는 회사가 일본의 기간통신으로서 작동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일본 정부나 업계에서는 그동안 좀 불편감이 쌓여왔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지분이 정확하게 5대5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경영은 일본 측이 하고 있어요. 이 지주회사의 이사회의 구성 때문이라죠? 그렇습니다.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의 바로 밑에 A홀딩스라는 것이 있고 이게 50대50 절반이죠. 그 밑에 라인 야후의 이사회인데 먼저 A홀딩스의 이사회부터 말씀드리면 5명 중에서 3명이 일본입니다. 다수기열로 항상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분은 5대5지만 경영권은 일본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A홀딩스 밑에 라인 야후가 있는데 라인 야후는 4명이 사내 이사였는데 2명으로 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한국인인 신중호 CPO, 방금 전에 김현주 박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일본의 이 라인 검색 시스템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아버지라고 불린다고? 아버지입니다. 라인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이번에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라인 야후 이사회에서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상 라인을 탄생시킨 사람이 물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의 영향력은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거나 다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에서 지분 운운하는 이야기는 너무 심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 측은 지난해부터 문제를 삼고 나온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졌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지난해 11월인데 규모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일본 전체 인구 규모로 비교해 볼 때도 51만여 건이 유출됐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라인 야후는 일본에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이버 클라우드 서버는 한국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이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이걸 기화로 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올해 3, 4월에 1차 행정지도와 2차 행정지도가 연이어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무성에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스템 업무를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보완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관계를 재검토하라라는 행정지도를 특히 2차에서는 내리게 된 것이죠. 뜬금이 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경영권을 이양하라는 압박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문제가 더 크게 불거지게 된 것이죠. 일본 언론에 따라서 보더라도 실제 아주 민감한 정보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정보 같은 것들은 유출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별이라든가 연령 또는 구매 내역 이런 것들이 유출됐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보완 강화를 지시할 정도가 아닌 지분에 대한 재검토를 명령 내릴 정도인가라는 지금 지적이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치자면 지난 2021년에 페이스북이 해킹당했을 당시에는 5억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랬죠. 이런 사례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형평성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당연히 나올 법합니다. 자 이런 사실관계를 여러분이 보시면서 일본 총무성이 두 차례에 걸쳐내린 이른바 행정지도가 민간기업의 경영권까지 이래라 저래라 개입할 수 있느냐 이것도 논란거리예요. 그래서 나오는 반응은 이례적이다.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가령 개인정보가 50만 건 이상 유출될다면 그런 사례는 빈번합니다. 미국에서도 유럽에서 당국에서 그럼 보완 강화해라. 이게 맞는 거겠죠. 그게 전공법이죠 원래. 그건 그것이 일본 국내법상에서 위반되는 어떤 사례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행정 명령을 행정지도를 내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수현 네이버 대표도 그래서 당황스럽다. 아니 사기업의 경영권까지 이야기하고 또 운운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됐고 있지도 않았던 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OTT의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망 사용료를 과금화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건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것은 사기업의 지분입니다. 그렇죠. 하라 말라 이것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인데 또 일부에서는 우리 국민들 중에서는 아니 우리 정부는 네이버는 뭐하고 있는 것이냐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최수현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이버의 입장도 정리되지 않아서 정리되는 시점에 명확히 말씀드리고 있다. 지금 각의 정통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요. 대통령실이 13일에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의 발표를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가 있으면 단호하고 강력하게 상당히 강력한 표현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성 실장은 네이버의 추가적 입장이 있다면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이게 과연 어떤 걸 의미하는 걸로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이냐의 원론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업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일단 지적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 네이버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지분 매각을 포함해서 상당히 넓혀진 선택지를 놓고 고민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마치 국가 간 분쟁처럼 비춰지는 것으로 확대가 되면서 오히려 네이버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런 마당에 우리 정부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일부의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정부가 작년 11월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보안 관련 문제 이것이 문제가 됐을 당시로부터 네이버와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하고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문제가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국민 관심이 굉장히 높은 사안이 됐고 또 일본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또 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네이버 자체가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어떤 계기로 삼으라고 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떤 불리익한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는 엄중하고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간에서는 무슨 이제 이또희로봉이 얘기까지 나오면서 반일 프레임이 또 더 씌워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은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프레임은 결코 우리 기업의 이익 보호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초당적인 정치적인 어떤 분쟁거리가 아니라 초당적인 협력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백번 천번 만번 치당한 이야기입니다. 감정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다 화를 내고 또 역성을 부리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총무상이 이또희로봉이의 손자가 아니라 외가의 외가. 그러니까 외의 고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또희로봉이가 총무상의 외의 할아버지의 외할머니의 외할아버지. 뭐 이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 따져본다면 이게 뭐 이또희로봉이 때문에 지금 한국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면 개연색이 떨어지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문제 해결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초당을 강조하는 점이 그 점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이 아니라 냉정해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방금 전에 김현주 박사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일단 네이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네이버도 지금 경제방송을 보면 세 가지, 네 가지의 대응이 지금 그런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다 지분을 정리할 경우에는 약 한 10조 원의 여유자금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업 확대라든지 다른 신규 사업 진출에 대한 계획도 있을 수 있고. 현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는 일본 내에서의 여론 정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어차피 경영권이 없었던 것인데 좀 더 안정적이고 일본 내에서 녹아들어갈 수 있는 이대지주가 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아니다. 우리는 이 동남아에서의 시장 등을 비롯할 때 계속 이 정도 지위는 유지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정교하게 나오면 정부도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동 대응이 가능한 부분인데 왜 정부는 빨리 뭘 하느냐. 그러면 정부가 뭘 올려야 될 거니까. 정부는 성태윤 정책실장도 대통령 정책실장도 부당한 대우가 있다면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 그 점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 유리한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하고도 소통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정교하게 냉정하게 우리의 이익을 공정하게 챙길 수 있는 대응이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사기업의 경영적 판단을 우선해서 우선 이익이 나오는 쪽에서 여러 가지 사업적 선택을 하게 되면 정부는 이걸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일본 정부가 뭐 총무성을 비롯해서 부당하게 끼어든다면 이거는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해서 우리 기업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대응기획부 물론 가칭입니다. 이걸 신설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김수경 대변인이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저출생 수석실을 설치하라. 이것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출생 문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가 존립하느냐. 존폐위기에 놓인 그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물론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런 위원회 차원에서 해결된 문제가 더 이상은 아니라고 보는 그런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저출생 문제와 연관해서 주무부처를 따지자고 하면 어디 한 군데 연결되지 않는 부서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응부를 마련을 하게 된다면 그 카운터파트로서 대통령실에도 역시 수석자리가 하나쯤은 마련이 돼야 마땅하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임자를 빠른 시간 내에 찾아서 이것을 구성하고 또 물론 행정조직법 개편안에 따라서 국회에서 입법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적절한 대응부 설치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수석자리를 마련하고 또 빨리 그분을 모셔가지고 대통령실에서도 적절한 조직 개편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실 안에 이렇게 저출생 수석실이 생기면 윤 대통령이 부총리급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던 이 저출생 대응기획부와 공조를 하게 되겠죠. 그 청사진이 제시된 부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출생 대응기획부라는 정부 추진부처를 신설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맞게 하겠다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저출생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 거의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부총리를 맡겨서 하여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91년부터 95년생들이 한 해에 70만 명씩 태어났는데 지금은 30만 명 정도 태어나는데 곧 이게 3자가 무너집니다. 정말 인구 절벽이죠. 이렇게 위기다. 시간을 두고 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했는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의 구조도 상당히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저출생 기획실이 이제 수석실이 생기면서 변화가 있는데 제가 태어날 때만 하더라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출생화 수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1900 몇 년생이시죠? 71년입니다. 그때 많이 태어났어요? 역대 제일 많이 태어났습니다. 71년생.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2실장 체제에서 3실장 8수석 체제로 확대 개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통령이 이기는 3년 남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상징적으로 추진했던 것들이 이제 구체성이 구현되어야 하고 또 실행력도 키워야 합니다. 그다음에 성과도 이제 강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좀 조직이 확대되더라도 적은 조직으로 운영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했습니다만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이 저출생 수석실 정말 그때가 오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노력이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출생 수석실이 구석되면서 저는 상당히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동안에 주로 상징적으로 많이 강조했던 부분들을 실행력 있게 추진하는 그런 조직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소장과 동갑내기가 1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니까 어떤 동갑내기들은 지금 이제 30만 명이 안 되는 나라가 됐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정말 달라졌네요. 더 놀라운 것은 그 100만 명의 경쟁력을 뚫고 지금 제가 KTV에 출연하고 있다라는 거.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때도 많이 태어났는데 정말 큰일은 큰일입니다. 정부는 민간기업들도 남녀유가 휴직 이용률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공식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출생의 문제는 출생률이 단순히 낮은 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육아 교육과 이렇게 연계해서 쭉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산을 했을 때 그 기업들에서 육아 휴직을 어느 정도나 실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일종의 좀 압박성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재부 차원에서 민간기업의 경우라도 어느 정도 그걸 실제 이용하고 있는지 공개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 규모 이상이 되는 웬만한 규모의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경영 공시를 할 때 그 항목에도 이를 포함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이 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번에 총선 전에도 보면 아빠들, 아빠들의 육아 휴직의 내용과 또 기간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확대하는 공약들을 많이 내놓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육아 휴직 이용률이 지금 포인트인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엄마들의 육아 휴직도 그렇습니다만 이 육아라고 하는 것이 과거 봉건적인 사상에서 기반해서 생각했을 당시와는 지금 너무나 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남성의 육아 휴직을 이끌어 올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야만 가정 내에서의 어떤 양립문화 이런 것들의 조성에도 상당히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나 실현이 되고 구현이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공개를 하라고 정부에서는 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행정안전문은요.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 이십구 년 만에 행정체제 개편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시급한 문제죠. 그렇습니다. 안 변해도 너무 안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95년이 지방선거가 있었던 기억이 나실까요? 일기죠. 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후에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동사무소 얘기했던 것, 지금은 주민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더 이상 행정계가 아니라 이것이 복합적인 문화공간, 복지공간 이렇게 탈바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치도 예전에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지역이 바뀌었거든요.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등 그래서 변화 없는 행정체제, 또 주민불편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쟁력은 저하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뭔가 문화공간이 있든지 행정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 이거 일찌감치 있어야 됐던 것이죠. 줄여서 미래위죠. 그렇습니다. 이 미래위에서 변화 없는 행정체제가 결국 주민의 불편, 또 지역 경쟁력 지하의 원인이 되고 인구 구조도 변하고 있지만 바뀌게 되겠다는 것을 6개월 동안 이런 활동을 통해서 좀 새롭게 변신하겠다라고 하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9년간 안 바뀌었으니까요. 바꿔야 될 때가 이미 지났다. 이런 판단인 겁니다. 오늘의 다음 주제 보시죠. 전공이 대량 이탈로 경영난에 빠진 그야말로 문 닫게 생긴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건강보험 선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형병원들의 경우에도 경영 악화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원들 무급 휴가를 강제로 권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국에 211개의 수련병원이 있는데 지금 이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서 병원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전년 동월, 그러니까 3월, 4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년 같은 기간에 급여비를 미리 선 파악을 해서 미리 지급을 하고 추후에 정산하자. 그러니까 병원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겠다라는 정부의 정책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건이 있죠.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건비 지급이 지금 병원의 경영 악화로 인해서 어렵고 중증 환자 등의 진료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5월 20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서 선정 안내에 이르기까지 해서 한 7월까지 3개월 정도 시범 실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의정 대란이 좀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해결돼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국면을 좀 타개해보겠다라는 정부 정책이 실시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른바 이제는 대한외국인이라 불리는 분들 참 많습니다. 이 외국인 체류자들에게도 의료 이용 불편을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번역 서비스 문제가 있거든요. 이걸 좀 해결하겠다는 정부 정책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비상대책이 세워졌습니다. 방금 전에 박상규 의원님께서 대한외국인 말씀 주신 것은 이들이 누구냐 하면 외국인이지만 사실 한국에서 한국인처럼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결혼도 한국 분들하고 하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세금도 내고 한국에서 한국인처럼 그런 서비스를 받을 권한이 또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병원에 가봐도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빨리 전공의든 전문의든 다 병원으로 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언어 문제입니다. 와이프하고 남편하고 가족들하고는 대학이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플 때 지금 난감합니다. 더군다나 말도 제대로 안 통화. 안 되죠. 그러니까 제한, 대한외국인들을 위한 3자 통화 형태로 의료 상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전화에 통역 서비스하는 분을 끼워서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간에서 양쪽을 다 연결해주는 시스템이 되고 또 외국인이다 보니까 피해를 입어도 잘 이걸 어디다 호소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19 피해신고자센터 또 1345번 기억해두십시오. 1345번입니다. 외국인 종합안내센터에서 전용 해선으로 할 수가 또 있습니다. 끝으로 정부는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공개한 의료계에 대해서 좀 무분별한 정보 공개를 당분간 최소한 이번 주 안에는 멈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민수 2차관의 발표 직접 들어보시죠.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서울고법이 이번 주 안에 이제 인용이냐 기각이냐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의 자료 공개가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한 총리의 지적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어제 오전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무총리가 주관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주에 고등법원에서 의료 중원에 대한 것이 적절했는가에 관한 집행정지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 결정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에 상당히 여론존으로 뭔가 압박하려는 모양새를 의료계가 취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의료계가 모조리 여론에 공개함으로써 이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판단을 흐릴 염려가 있고 또 이것이 법원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의료계가 어떤 이견을 가지고 있다면 소송 절차 내지는 법적 절차 등 여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분별하게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법원에 일정 정도 흔들어보려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에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이라도 이러한 공개는 좀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 장관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죠. 이어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김정은이 최근 군수기지들을 사흘 연속 시찰했습니다. 방사포 이동차를 시운전했고 저격수용 보총 소총을 쏘는 모습도 북한 매체에 또 노출을 시켰는데요. 그 의도가 뭔지 지금부터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방사포 차의 자동화 체계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었다고 새로 개발한 저격수 보총에 커다란 관심을 표시하시면서 최근에 국방공업이 세계적 수준에서 눈에 띄우는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것은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북한의 무기 생산 과정 등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이번 주제에는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님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정은이 지난 주말과 휴일에도 군수공방기업소라는 곳을 방문했다고 북한 매체가 전했습니다. 특히 240mm 신형 방사포 이동차를 직접 모는 모습도 공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과거에 비행기도 몰고 탱크도 몰고 그랬는데 이번에 트럭 방사포라는 것은 이렇게 발사를 하고는 바로 이동해야지 적군으로부터 타격을 받기 때문에 바로 항상 차량에 이렇게 적재가 돼 있는 게 방사포입니다. 그러니까 저 김정은이 지금 몰고 있는 모습 공개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방사포라는 것은 북한에서는 이제 방사포라고 말하지 않고 다연장 로켓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22mm가 주로 주종을 이루는데 이번에 다시 244mm 구경이 훨씬 향상... 네, 두 배 늘어나고 이것은 이제 서울 우리 수도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포입니다. 네, 이 240mm 방사포는 삼십 년 전 서울에 왔던 북한 측 단장이 서울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고 협박할 때 나왔던 그 장사정포 중 하나입니다. 당시 발언 돌아보겠습니다. 괴뢰군부 호전광들은 하루깡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다가는 백령도나 연평도는 물론 서울까지도 불바다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저때 나온 불바다. 그런데 저게 엄포만이 아닌 게 실제로 위력이 그렇다는 보기 전문가들 분석이 있어요. 앞서 보신 김정은이 시운전한 이 신형, 갱신형이라고 북한 표현합니다. 240mm 방사포. 올해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방사포는 주로 지금 우리 서울을 한 70km에 두고 있는 개성지역. 2군단이나 4군단에 저 방사포가 집중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순식간에 불을 뿜기 시작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꽝꽝만 드러낸다고 그러네요. 그 꽝꽝이 뭡니까? 이 꽝꽝이라는 표현이 이제 우리가 쓰지 않은 그 오감인데 말하자면 그냥 팍팍 맨들라 대량 생산하라 이제 이런 말이 바로 꽝꽝 맨들라 이런 이제 표현을 씁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걸 많이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불바다를 만들 수 있는 진지를 만듬과 동시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러시아에서 지금 수출 수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꽝꽝 만들라는 표현이 이 보도됐고 그 우리 안 소장께 여쭤본 게 여러분들 잘 안 들어보신 표현인데 북한에서는 많이 뭔가 다그쳐서 많이 빨리 만들어라 그럴 때 꽝꽝 만들라고 한답니다. 자 김정은이. 저격수 보총. 이 보총은 보병용 총을 북한에서는 보총 소총 말하는 거거든요 라이플 그거를 시범사격하면서. 자 영 점 때부터 십 점 때까지 있는데 그 텐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다섯 발이 다 탄착된 저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관역에 정중앙을 맞췄다는 것인데 만약에 저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도 울고 갈 그런 사격 실력 아니겠습니까. 다섯 발을 중앙에 명중을 시켰다는 것이죠. 10점대 표적의 정중앙을 명중시켰다는 것인데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명중을 시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저렇게 사격하는 모습과 관역만 따로따로 공개를 했지. 사격하는 위치라든가 그러니까 그 거리 이런 것들은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진실 내용이야 실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김정은이 주요 저격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소를 찾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총을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치하하고 더 격려해서 앞으로 더 꽝꽝 만들어내라라는 이런 좀 실제 이런 현장 지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 우리 소장님은 뭐 직접 소총 잘 아시지만 완전히 텐은 아니고 십 점대 관역 우하단에 탄착군이 형성됐으니까 뭐 메달리스트 정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뭐 충분히 메달리스트 정도 되는데 문제는 한 구멍에 다 집어넣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게 다행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게 왜냐하면 과거 김정일이 뭐 골프장 전반홀에서 뭐 홀인원을 뭐 다섯 번을 했다. 그런데 사실 홀인원은 이게 파스리서만 하는 거지 아무 홀에서나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선전선동이자 설명하신 대로 이게 쏘는 장면과 목표 고리를 두고 저게 아마 한 10m에서 쐈을게요. 됩니다 그러니까 스나이퍼용인데 조준경이 있으면 저 정도 맞히는 건 또 누구나 맞힐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의 조선중앙 테레비도. 김정은의 시운전과 시범사격 모습을 대대적으로 방영했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새로 설립된 현대화된 국방공업기업소에서 생산한 방사포탄의 비행특성과 명중성 집중성 지표들이 대단히 만족하게 평가됐습니다. 초대형 방사포들의 높은 명중 종합성에 대하여 마찬가지 저격수 보충 사격을 본 것만 같다고. 방사포로 쏜 게 저격수 보충처럼 명중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정은은 올해 초부터 군수공장 현지 시차를 부쩍 강화하고 있어요. 특히 5월 10일부터 12일까지는 금, 토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연속 이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그만큼 이제 포탄 수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다는 얘기고 또 서울 불바다도 좀 다급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어쨌든 빨리 방사포탄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가 요구하고 있는 수요에 맞추지 못하고 또 수출을 했는데 이게 불발탄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크레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아마 주말도 쉬지 못하고 저렇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마는 방사포탄이라는 게 원래 쏘 구역을 설정하고 구역 사격이지 소총처럼 명중시켰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북한이 지금 243mm 방사포탄에는 유도장치까지 장착한다. 그러면 좀 목표의 명중률이 높아집니다마는 그것은 원래 방사포탄의 사명과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신형 방사포가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수출용이라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김정은의 발언에 그런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 등장하죠? 그렇습니다. 꽝꽝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근기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에서는 근기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뭐 끈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 방사포가 남한을 겨냥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려는 그런 목적도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지금 러시아 수출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용해서 그것을 어떤 군수산업을 좀 키우고 이득을 취해보려는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 공정을 현대화시켜서 생산성을 좀 높여라 대량 생산을 해야 된다 이런 점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빌자면 지금 러시아 수출 품목이 주로 122mm였는데 이것을 240mm로 확대하는 중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신형 방사포 240mm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요. 구식 재래 무기들의 계량에도 적극적입니다. 러시아의 구식 무기 재고를 넘겨서 이걸 팔아서 그걸로 생긴 이 외화로 신무기 개발비로 쓰고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북한의 김정은이 상당히 그 얼굴에 화색이 도는 건 일단 무기를 수출하니까 지금 뭐 포탄 한 백만 발 내지 이백만 발을 수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을 뭐 구상무역했는지 외화를 받았는지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되지만 대체로 밀가루나 중유로 대체 무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 경제가 지금 벼랑 끝에 섰는데 이게 때아닌 무기 시장이 생기다 보니까 북한으로서는 뭔가 이 탈출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가 있을 때 바짝 만들어서 그야말로 꽝꽝 만들어서 좀 러시아에 주면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김정은이 저렇게 활기를 띠는 것 같고 이것은 결국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지금 제2군수기지가 북한이라는 지역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요. 북한은 이 기회에 재래식 무기는 거기서 소비하고 신용 무기를 만들어서 한반도 전쟁에 대비한다. 어떻게 보면 뭐 일고양득에 지금 김정은이 목표를 쟁취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무기 시장이 우크라이나에서 열려서 북한이 때아닌 무기 장사로 돈을 벌어서 위기를 탈출하려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에게 쏜 미사일들의 잔해를 수거해서 살펴보니까 한글 표기가 된 미사일이 여러 번 나왔어요. 자 우리나라 건 물론 아니죠. 1970년대 생산품임을 암시하는 숫자도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1970년대 생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한글이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방 122 파지 이런 것들이 지금 한글로 쓰여져 있는 모습들을 지금 보고 계시죠? 그렇죠. 그 밑에 보면 77이라는 표시가 나옵니다. 1377.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77년도 생산품이 아니냐라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 국정원회사도 이와 같은 사진 증거 정황들을 다분히 여럿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수출하고 있는 품목이 구형 122mm 방사포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다연장 로켓이라고 한다고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77년산이라고 한다면 저게 뭐 40년 가까이 됐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일반 가게에서도 땡처리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후 무기들 재고가 쌓여있던 것을 일거에 좀 확대 판매를 하면서 이것을 다시 신무기 개발에 사용한다고 하는 일거 양득의 효과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워낙 오래전에 생산된 품목들이다 보니까 정말 그 불발율이 상당하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터지지 않는 게 터진 것보다 더 많다는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렇게 버젓이 북한에서 생산된 구형 무기들이 실제 우크라 전장에서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당국은요. 김정은의 군수공장 집중시찰이 북한 무기가 이렇게 꽝꽝 만들어지는데 이게 성론국 좋다. 이런 홍보 목적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통일연구원에 나온 얘기를 보면 방사포 무기 체계의 양산 체제에 들어갔다는 게 대외 홍보 목적도 있다. 우리가 전쟁 수행 능력과 수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실제 방사포의 무기 체제가 양산 체제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대외적으로 홍보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 봐라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또 게다가 수출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을 버젓이 선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통일연구원의 분석도 있는 것이고 실제 13일의 경우에 보자면 우리 통일부에서도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의 하지만 이러한 의도에 대해서 어떤 성격이다라고 예단을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죠. 국제사회가 함께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에 대해서 예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인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를 겨냥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대남 위협 수위, 압박 수위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무기 거래라고 하는 것은 탄도탄 미사일을 개발해서 또 미사일 또 쓰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유엔 안보를 위해서 제재 대상이 이미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이 무기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실상이라는 점이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다른 주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SNS에 특히 해외를 중심으로 김정은 찬양가라는 게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국정원이 급기야 접속 차단 조치에 나섰습니다. 한국의 예능 방송을 그대로 흉내 내고 외국인들의 댄스, 무용까지 곁들여서 북한 당국이 만든 영상인 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네, 북한이 최근에 태양절을 없애는 등 김일성, 김정일 시대를 지우면서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데 거기서 음악 정치가 동원된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에 대해서 친근한 어버이라든지 어떻게 들어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팝 가요 같기도 하고 아주 헷갈리게 만들어놓고는 그걸 자꾸 SNS상에 뿌려대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이걸 댄스로 하니까 이게 무슨 노래지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렇죠. 그래서 은근히 따라 부르고 파급 효과를 아마 기대하면서 그런 이중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국가정보원에서는 이것을 이제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일단은 이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서 김정은 시대로 오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우상화가 나타나니까 우리 정보기관으로서는 당분간 억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BBC 보도가 재밌습니다. 김정은도 자신의 찬양가에 세계적 인기를 예상 못했을 것이다. 비꼬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BBC 많은 미용자는 이 노래가 김정은 찬양가인 줄조차 전혀 모르고 따라한다. 자 이 차단 조치를 우리 국정원이 내린 것.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요건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북한의 체제 선동을 하고 개인 숭배를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차단하지 않으면 이게 확산될 경우 돌아올 수 있는 그 파급 효과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이것을 차단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 정보통신망법 44조 7항 내용에 명백한 내용이 나오네요. 김 박사. 국가보안법 금지 행위를 수행하는 정보는 유통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걸 지금 차단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해당 뮤직비디오라고 해야 될까요? 이 내용들이 전 세계에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이게 일종의 반복적 중독성이 있는 이런 리듬 또 멜로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친근한 어버이라는 그 가사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채 선전선동에 이용되고 있다는 이 현실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에서도 평양사는 유미라고 해서 어떤 젊은 여성이 등장하는 유튜브 같은 이런 홍보채널 같은 것을 이미 차단한 바가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무분별하게 따라하는 그런 부분을 잘 노린 북한의 선전전략인데 실제 저도 봤는데 처음에 모르겠더라고요. 김현주 평론가 안찬일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화요일 생방송 정책인 이슈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이 방송은 KTV 유튜브로는 언제든 재방송으로는 내일 오전 6시부터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모레 5월 16일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요일 생방송 정책인 이슈